가수 권은비가 덱스와의 실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감별사에는 첫 만남의 권은비와 연애운 보고 소름돋은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권은비가 게스트로 출연해 정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연과 권은비는 첫 만남임에도 걸그룹 활동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편한 느낌이라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정연은 권은비의 소속사에 진열되어 있는 트로피를 둘러보며 무슨 상을 받고 싶냐라고 물었고 권은비는 백상예술 대상을 받고 싶다라고 답했다. 권은비는 연기하고 싶냐라는 물음에 좋아한다. 최근에 영화를 찍었다라며 일본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배우 데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은 권은비가 출연했던 백스의 냉터뷰를 언급했다. 정연은 백스의 냉터뷰를 봤는데 너무 설레더라.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둘이 사귀냐라고 돌짚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은비는 웃음을 빵 터뜨리며 정확히 말하자면 안 사귄다. 좋은 친구다라고 말했다. 이후 정연과 권은비는 함께 타로점을 보러 가기도 했다. 권은비는 올해의 연애 운이 궁금하다며 꼭 연애가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사실 안해도 괜찮다라고 답했다. 타로 전문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가 쉽지 않고 연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았다. 이를 들은 권은비는 일과 결혼해야겠다라며 웃었다. 앞서 지난해 2월 권은비는 덱스가 진행하는 웹예능 덱스의 냉터뷰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덱스는 권은비에게 플러팅을 날리며 설렘을 유발했다. 이후 권은비는 SBS 예능 강심장 리그에 출연해 예능 촬영 후 덱스에게 DM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은비는 함께 촬영한 이후 DM을 보내주셨더라. 그런데 제가 DM을 잘 안 본다. 팬분들에게서 너무 많이 와서 다 읽지를 못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바로 답장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제 채널에 한 번만 출연해 주세요라고 했다. 섭외로 끝났다라고 알렸다.